안녕하세요. 오늘 먹을 음식은 짜잔. 버거퀸 과트로 치즈와 퍼버거랑 프렌치후라이랑 어니언니 준비했습니다. 마실거는 스프라이트 준비했구요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우선 과트로 치즈버거부터 먹어볼게요. 자세히 드세요. 매콤해 effects of ggm 빛나는 상 cloaks 바삭한 과일 소스는 당연히 있어요 그럼 타임의 육수는 무지개있으면 좋겠습니다 살면서 먹어야 되고 이번엔 파인애플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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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양고추 콜라 너무 맛있어 매운맛 매운맛 오징어 매운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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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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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젤라맛 오징어 그리고 같이 먹으러 왔어요 마요네즈 자, 마요네즈 오잉 마요네즈 사과 마요네즈 치즈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